자 분위기 바꿔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남편의 외도를 고발한다 이런 건 많이 봤지만 친구 남편의 외도를 고발한다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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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이 친구 남편이 만약에 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소개해줘서 둘이 결혼을 했다면 굉장히 관심이 가겠죠 혹시 친구 남편이 무슨 행동을 아니 근데 이런 제목의 지금 사연을 전하는데 왜 허주연 변호사님 얼굴에 눈 얼굴에 웃음기가 생글생글 나와요 지금 아니 이 관계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코미디언 2호 커플입니다 1호 커플은 팽현숙 씨 최양락 씨 부부고요 2호 커플이 바로 임미숙 씨 김학래 씨 부부입니다 지금 세 사람 관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세요 사랑의 오작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코미디언 이경혜 씨입니다 두 선자인데요 남자인 김학래 씨와는 개국의 선후배 사이고 아내인 임미숙 씨와는 개국의 동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 자기를 너무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학래 씨가 보고 저 같으면 이렇게 잘 챙겨주는 오빠 선배가 있으면 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경혜 씨는요 내 친구 남편이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기 드문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랑의 오작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잘 이어져서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임미숙 씨가 이경혜 씨 볼 때마다 아유 우리 맺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망 그런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은 너 때문에 망했어 그런데요 아니 왜 이생망 주선해주신 그리고 결혼까지 꼬리시켜준 주선자한테 뭔가를 못 사줄 망정 이생망 이번 생은 너 때문에 망했어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빠는 참 여자 관계가 깨끗하다 오빠 스타일이 일하고 자기 개발적인 것만 하지 여자가 없어요 저런 사람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 임미숙이를 내가 적극 해줬어 근데 그게 발등의 불이야 어느 날 얘가 이러는 거야 야 요즘은 이상해 왜 했더니 아침에 나갈 때 뿌렸던 향수 냄새하고 들어올 때 냄새가 틀려 그러는 거야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은 애프터 쉐입 이런 거 바꿀 수도 있다더니 야 그게 목덜미에서 나냐 냄새가? 그 다음에 또 야 오빠가 팬티를 뒤집어 입고 들어있어 어머 오빠가 그래 애프터 어머 그 내가 야 사우나 오빠 잘 가니까 운동 끝나고 사우나 가서 우애로 뭐 이렇게 입고 걸 수 있겠지 그래 그럼 또 걔가 야 그 오빠가 얼마나 잠자리 정리니 뭐니를 반듯하게 하는데 이거 뭔가 급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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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보면 옷을 벗으면 런닝에 하얀 런닝이나 속옷에 긴 머리가 염색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야 어떻게 징겨준 거지요? 그건 또 뭐냐 나보다 좀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 머리를 빗겨줬나? 어 뭔가 지금 아 학래 오빠 사우나 좋아하잖아 다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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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만약 이기영 씨 말처럼 사우나로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향수를 뿌리고 나갔는데 샤워를 하고 다시 뭐 애프터 쉐입을 해서 노션 이런 걸 바르면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제공하는 노션을 바를 수 있잖아요 콜만하면 냄새가 다를 수 있고 또 옷을 입다가 거꾸로 입을 수도 있겠죠 경험당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아니죠 전혀 그럴 일이 없고 목사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전혀 그럴 일이 없고요 근데 이제 또 임미숙 씨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 TV에 나와서 보여줬던 김학영 씨의 모습을 보면 칼같이 정리해요 옷을 정리하는 게 그리고 본인 침대 있잖아요 자고는 호텔급으로 다시 호텔처럼 해놔요 그것도 칼각을 잡아요? 칼각을? 그런데 팬티를 그러니까 속옷을 다르게 입고 온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저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임미숙 씨가 주장하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고 김학래 씨 말처럼 뭐 사우나 가서 또 나오다 보면 그렇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만의 진실인지 지금으로서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초지방 교수님의 점수가 많이 대폭 하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속보가 들려오고 있어 왜 너무 남성 위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성호 배우님께서 이쯤 되면 본인이 김학래 씨가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혁 씨 말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에피소드 말고도 김학래 씨 의심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면 끝이 없다고 합니다 기왕 맞은편에 김학래 씨 본인이 앉아 있는 김에 대놓고 물어봤는데 이 모든 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물어봤더니 김학래 씨가 말하길 전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나도 여자들이 이런 걸로 의심할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는데 그 진술만으로 모든 해명이 될 것 같지는 않죠 김학래 씨 이야기 직접 마저 들어보고 오고 있습니다 야, 네네? 향수 냄새가 아침저녁으로 다른 거나 아니면 뭐... 머리카락 네, 그 속옷이... 근데 그게 묘해서 네 어떤 날은 여자 머리띠가 나와요 나는 못 봤는데 여기 의자 밑에서...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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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러는 거... 와, 미치겠다 진짜... 진짜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쫙 훑어서 생각해보니까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게 아니, 여기서 촬영하고 또 저쪽으로 가서 촬영하고 다닐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옆에 타더니 빠지지 않았나... 머리띠 해보분들을 알아, 머리띠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머리띠는 언제 풀리냐면... 머리 옆자리에 머리띠가 있었다잖아요 귀걸이도 있었대 어, 그거는 뒤로 자빠져야지 머리띠가 빠지지 와, 대박 사건! 이게 바로 하재근 평론가님! 일이 점점 커지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의혹 사실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학래 씨는 나도 모르는 거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김학래 씨가 다만 그건 있거든요 일반인과는, 혼자 다니는 일반인과는 달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다니고 거기에 사우나 코드가 끼어들면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해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상의 속옷에 왜 긴 머리카락이 있는지 그거는 해명이 어려울 것 같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부인하고 부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심증을 갖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이경래 씨라든가 김윤수 씨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심증을 갖게 된 이유가 김학래 씨의 평소 처신에 있다고 합니다 김학래 씨가 움직이는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김학래 씨, 블랙박스라는 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김학래 씨가 평소에 잠을 잘 때 잠꼬대로 자신이 하고 온 것들을 그대로 재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누구랑 블루스를 추면 그대로 잠꼬대로 블루스를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래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걸릴까 봐 각방을 쓴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웃긴다 그런데 전현 평론가 지금 임미숙 씨와 김학래 씨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개그우먼 분들도 아름다우신 분 많지만 예전에 치면 진짜 그때 손가락에 꼬불절고 진짜 미녀분이었네요 진짜 임미숙 씨가 예전에 최양락 씨가 내로황제로 나온 프로그램에서 임미숙 씨가 여왕, 왕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맞아요 정말 왕비 같다는 반응이 많았었고 김학래 씨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두 분이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왜 최양락 씨 형 찍어서 김학래 씨는 안 찍고 그런데 사실 두 분을 잘 아는 많은 연예계 종사자나 지인들이 임미숙 씨 편을 조금 더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김학래 씨가 평생 동안 부인을 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임미숙 씨가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쉽게 표현하면 김학래 씨가 바람 핀 걸 언급한 적이 있어서 한눈하 혹폭풍이 굉장히 컸는데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웃고 농담하면서 대화하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건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 임미숙 씨가 용서해준 덕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것만으로도 부인 업고 다녀야 된다 주변에서 말하고요 두 번째는 김학래 씨가 빚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50억 원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짜예요? 이걸 또 임미숙 씨가 열심히 일하면서 다 갚았다는 겁니다 이 큰 돈을 갚기 위해서 5억도 아니고 50억 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갚았느냐 피자집도 하고 한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제가 찾아보면 중식당이 또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22년째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사리 카페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륜 커플을 많이 봐서 우린 불륜 간별사가 됐다 구분하는 법이 불륜이 아니면 나란히 앉아있지만 불륜이면 나란히 앉아서 손깍지를 끼고 있고요 일반적인 부부들은 그냥 말 없이 강물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만났으면 합니다 아니 꼭 이제 우리 시청자분 네티즌분들은 엉뚱한 곳으로 발상의 전환이 가잖아요 오늘부터 혹시 미사리 카페 가신 분들은 어 저 잠깐 저 두 사람 저 김학래 씨와 임미숙 씨 얘기 따르면 저부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하실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우여곡절을 잘 견뎌왔기에 지금은 어느 연예인 커플 못지않은 인꼬부부가 돼 있지 않는가 김학래 씨와 임미숙 씨 앞으로 또 멋진 삶 멋진 인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